안녕하세요. 메이제이리입니다. 오늘은 제이팍의 밀라이케어 업무를 나가볼텐데요.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? 바로 시작할까요? 처음에 여러분 손을 가슴으로 오픈을 해주세요. 가져와서 오픈, 클로즈, 크로스 그 다음에 가까운 왼손이 머리로 가고 오른손은 몸을 쓸어주시면 됩니다. 이때 스텝이 오른발이 나가면서 원, 닫으면서 투 발이 바뀌면서 쓰리 그 상태에서 쓰실 때, 머리를 쓸 때 왼발이 한 번 더 움직이면서 딛고 왼쪽 골반, 오른쪽 골반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연결해보면 원, 투, 앤, 쓸고 포, 앤 온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이 들어져 있죠? 이때 다리를 한 번 쓸어주세요. 다운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슴이 롤이 들어갈 텐데 쓴 상태에서 다리를 빠지면서 롤 자리를 이동 그쵸? 한 번 더 해볼까요? 쓰고 살짝 이동 하자마자 오른 다리가 나오면서 스텝 롤 한 번 더 해볼께요. 원, 투, 앤 그쵸? 이때 오른손은 입가로, 왼손은 골반으로 원, 투, 앤 올려진 골반을 두 번 부드럽게 내리면서 얼굴을 쓸어주세요. 이렇게 가볼께요. 원, 투, 앤 쓰리, 포, 앤 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손을 올리면서 앤 그 상태에서 팔은 이렇게 돌아와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. 돌려줘서 내려오고 이때 가슴을 돌리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요. 이래서 가슴도 같이 돌리면서 우리가 팔을 돌려줘요. 그래서 올려진 팔을 다리가 아웃 인 아웃 어브 이때 아웃 스텝 아웃 그대로 들어주시고 동시에 해보면 이 상태에서 롤을 하면서 내려주세요. 다시 볼까요? 시작 돌리고 딛고 돌리고 내리고 가볼게요. 시작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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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태에서 다리서부터 쭉 웨이브가 올라와서 치고 디디면서 포즈를 잡아줍니다. 그러면 디뎌서 치고 오자마자 8 앤 1 골반이 골반이 하나 두 우 우 우 몇 번 움직였어요? 탓 타다다다 타 치기 치고 들어가면서 스텝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한 번 더 뒤져줘요. 그러면 쿵 타다다 타 리듬이 어때요? 쿵 타다다 그러면 오른발 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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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서 업 가슴이 업 그러면 발은 여기서 앞꿈치부터 슈슈슈슈슈 올라가죠. 마지막에 어떻게 올라왔어요? 가슴이 업으로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여기서 탓 dia 이때 타타 두 번을 눌러줄 거에요 습 타타 업타타 그 상태에서 팍 손을 쳐주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타라라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치듯이 다 하나씩 잡지 마시고 두두둑으로 와주시면 돼요 내려왔다가 업타타 푸 타라 하 다리가 왼발부터 가고 간 상태에서 골반이 따라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두두둑 그런데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 하 하 이렇게는 안 되고요 따라라 약간 끌려가는 느낌으로 두두둑 연결해 주시고 부드럽게 빠져주세요 빠졌다가 하나 그 상태에서 돌리면서 원 투 앤 다리를 하나 둘 셋 누르는 동안 우리가 귀에 소원을 비는 것처럼 와주신 다음에 왼손이 위로 오른손 왼손 그러면 빠져서 누르고 이 상태에서 왼발이 떼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내려와 주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왼손이 왼 오 왼 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슈욱 빠지고 왼 오 왼 이 상태에서 오른손 쪽으로 턱을 가져와 주시고 엉덩이 전체를 전체를 든다고 다리를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, 내 엉덩이를 샷!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서 포즈를 치면서 엉덩이가 하나, 둘 하자마자 하나, 둘, 셋, 넷, 꺼져주시면 돼요 스텝 하나에 엉덩이 두 개씩, 두 개씩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가 나올 수 있게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해보면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약간 치듯이 해주셔야 반동으로 우리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왼쪽 오른쪽 왼발 오른발 이 다음에 유준성 강사님이 나오시는데 실상 스텝이 똑같아요 파트너분과 파트너끼리는 스텝이 똑같은데 방향만 다를 거예요 만약에 연습해 보시면 아 이렇구나 아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배워볼게요 자, 오른발이 앞으로 빠지고 오른발이 다시 뒤로 빠져요 그래서 오른발, 오, 왼, 오 다시 해볼게요 시작 오른발, 오, 왼, 오 하면서 파트너는 이쪽으로 빠지시고 그대로 앞으로 프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스텝, 스텝 하고 빠진 상태에서 터치 서주고 그 다음에 파트너 어깨 위에 손 그 다음에 반대로 갈라져요 슈우슈우 하자마자 팔이 떨어지면서 스텝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손을 잡고 다리 터치 놓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파트너가 없어요 그러면 원, 투 앤, 쓰리, 포, 프리, 프리, 세븐, 에이 앤, 원 앤, 투 네, 이런 식으로 손을 처리해 주시고 스리 앤, 포, 자기가 터치 앤, 파이, 식, 돌아서 스텝, 터치, 스텝, 터치, 돌려서 팝, 팝, 팝 이 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후, 하, 후, 하, 후, 하, 하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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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각자 하고 싶은 거 파, 식, 세븐, 에잇 하면 또 어떻게 돼요? 벽에 붙어서 우리가 예쁘게 안무가 진행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심플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벽면을 이용한 댄스가 끝나고 파, 식, 세븐, 에잇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잇에 잡아주시고 앤, 에 준비 원, 투 그 상태에서 쓰리, 포 그 다음 왼손이 가면서 골반을 치고 파, 식, 앤, 가슴 롤, 세븐, 에잇 그 상태에서 손떡을 치면서 골반을 원, 투, 쓰리, 포 파이브, 앤, 식, 앤, 세븐, 에잇, 앤 오면 원 최대한 가슴 늘려주시면서 원 이때 스텝이 원, 투 이렇게 갈 텐데 원에나 투에나 갈 거예요 백, 딛고 다시 오고 백, 딛고 다시 오고 따라란 따라란 아래로 약간 아프리카 댄스 같죠? 우가, 두가 하나, 둘 아래에 먼저 하나, 둘 위에 하, 코 서서 우리가 손을 돌려줄 텐데 오른발 오른손이 하나, 두, 우 이 상태 킵하면서 셋, 에잇 다시 가볼까요? 앤, 원에나 투에나 쓰리, 포 자 이때 스텝이 하나 딛고 둘 하 하 이렇게 되죠? 같이 해보면 원에나 투에나 쓰리, 포 이 상태에서 골반 쪽으로 원 투 업 내려서 치고 앤 각자 부리하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네,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이 튜토리얼 영상은 영상 자체로만 보시면 안 되고 안무의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조금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너무 어, 나에겐 너무 빨리 지나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짝씩 멈추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하면 충분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, 영상이랑 함께 보시면서 즐겁게 배우시고요 저는 또 좋은 안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